크키 애일매일말밤 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 ar 여러분 알이 오동통해요 오동동동 디미의 이상한 ASMR 안녕하세요 티비데일티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ASMR은요 간장게장 양념게장 게장 ASMR 입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 두개는 보다시피 간장게장 양념게장이고 이거는 그 게딱지 게딱지 비빔밥이에요 게딱지밥 미쳐미쳐미쳐미쳐미쳐미쳐미쳐미쳐미치 그리고 김 계란찜입니다 그럼 얼른 ASMR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미의 이상한 ASMR 먼저 입을 조금 세척할게요 사이다에요 티미의 눈동자에 치얼스 이 맛이야 간장게장 알 보세요 알 아 여러분 제가 간장게장에 정신이 밸려가지고 장갑 라텍스 장갑 껴야되는데 소리 많이 나서 일단 그냥 먹어볼게요 소리 안나게 잘 해볼게요 화이팅 이게 딱지에다가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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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거 아니야 미친거 진짜 맛있어 ㅎㅎㅎㅎㅎㅎㅎ 흐흐흫ㅎㅎㅎ 흠ㅎㅎㅎ 참깨 흑 국물 넣어서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아 미쳤다 흑 후후 commodities 캣악 다핑 쑤etes 치읍 너무 instructors 너무 친구 어? 너무 행복해서 접신 걸릴 것 같아 행복해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간장게장이 전량에 팔 벌리고 있습니다 얼른 안아달라 이거죠 여러분 비닐장갑 소리가 너무 커서 손을 씻고 오겠습니다 죄송해요 라텍스 빨래 사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짜잔 깨끗한 뜀미닭 오메오메오메 알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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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맛있어 맛있어 어우 좋아요 어우 좋아요 조금 이상하게 좀 이상하게 잘린거 같은데 제가 좀 급했나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부분 엄청 딱딱해요 이거는 못 먹겠습니다 먹어볼까? 아 안돼 이 나가서 평생 게장 못 먹어 어우 깜짝이야 먹어줄게 그만해 국물을 넣어서 너무 맛있엉 어떻게 사라지 쪼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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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 3대 도둑 김대일 씨를 아삭한 정지훈 피 한가인 씨를 가지신 연정훈 씨 그리고 간장게장입니다 정말 심각한 밥도둑입니다 너무 맛있어 구석.. 이게 쉽게 흔들면 똑같이 따라 하세요 평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딸기롭혀 바로 그때 간장게장을 단! 이를 조심하세요 밥 다 먹었습니다 리필이요 짜잔 밥 상태가 딱 게장 먹기 딱 좋아요 이번에는 양념게장입니다 양념게장도 저를 향해 발에 벌리고 있어요 맵다 딱! 밥이랑 먹기 딱 좋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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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알이 오동통해요 오동통통 이거래 여러분 알이 오동통해요 오동통통 이거를 시에 구멍 오구 왜 자꾸 흘리지 아까비 오유오유 시작 오유~~ 상상자 상상자 네 이상은 TV의 이상한 ASM홀은 끝났습니다. 다시 보기 영상은 여기에 구독 보도는 여기에 있습니다. 구독 누르고 가세요.